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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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amatцы! Our people of the 2022.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첫 주식은 우리의 이벤트입니다! 겨울은 시간은 나름! 한달에 3년이 되었고, 꽤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가 너무 잘 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이 되었고, 많은 일을 통해, 많은 일을 변경하여. 여러분이 즐거운 날, 즐거운 일에 있는 Jakarta,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이 지나면 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주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에 오신 모든 것을 båda. 우리의 주소에 오신 모든 것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